그래서 Be Proud of를 사람들은 사명식 타동사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는요. Be Proud of는 뭐뭐를 자랑하다라고 하는 수고도 되지만 우리는 직독직해를 위해서 나를 앞에서 Proud. Proud라고 하는 이 말이 자랑스러워하는 누가 맘이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해 누구를 미 나를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의 확인을 통해서 전치사 어부 다음에 미 라고 하는 대명사.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입니다. 이거를 전치사한 대명사예요. 이름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전치사한 대명사예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처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대명사가 되는 경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항상 강조하지만 전명구의 조사토시가 걷기지로 통한다. 그러면 아라원이라고 그랬어요. 명사계통 즉 명사구. 전명구의 조사토시가 의의하는 할턴 대여진으로 통하면 아라투 즉 형용사구다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전명구가 조사토시가 형부 동문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꾸미면 아라쓰리다 즉 부사구이다. 그걸 좀 확실하게 익혀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비프라우드 업 무엇을 자랑하다 그럴 때 빗자루 프라우 빗자루 프라우 덥 빗자루 프라우 그래서 비프라우 덥 덥게 청소 잘하는 사람으로 자랑을 한다 이런 내용을 연상해보세요. 비프라우 뭐라고요? 비프라우 덥게 비프라우 덥게 뭐뭇을 자랑하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워하다 할 때 뭐라고? 비프라우 덥게 청소 잘하는 사람으로 자랑한다 비프라우 덥게 비프라우 덥게 빗자루를 잘 풀어 저쪽을 잘 풀 수 있도록 자랑한다 그 장면 연상하십시오. 그냥 비프라우드 업은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 이렇게만 하려 하지 마시고 비프라우 덥게 비프라우 덥게 비프라우드 업은 뭐뭇을 자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형태로 이때 미가 온 것은 뭐죠? 대명사일 경우에는 또 모든 명사일 경우에는 목적격이 전치사의 목적격이 된다. 그래서 미가 온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프라우 덥게 비자루 프라우 덥게 그래서 뭐뭇을 자랑하다